여기는 배우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정말,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못생긴 저를 항상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시고 안소리로 만들어주시는 정말 소중한 저의 선생님입니다. 일단 이렇게 미스트를... 지금 분장 수정 받는데 맞아. 주엽토비가 왔습니다. 형님. 네, 우리 주엽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죠? 지금 분장을... 바람을 불어. 형, 공연 어때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거 찍을 때는 모두가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죠. 노래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그 안에서 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공연 보러 온 지인들이 다 형, 프린스 같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플레이디비에서 편집해 주시겠죠? 너의 멋진 왕채 보이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영주 선배님이 계십니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뮤지컬 스윙니터드에서 더핀 맞고 있는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너무 귀여우시네. 안손이. 네. 얘가 저의 지금 연적입니다. 몬선 씨는 너무 사이가 좋은데요. 무대에서는 아주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형님. 네. 우리 영주 형님은 스윙니터에서 상의 탈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몸매관리를 하십니다. 형님. 마치 지금 막 자루 찍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상의를 벗는 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신 중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관객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초라한 모습보다는 멋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조금씩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몸매가 좋으세요. 정말. 매일 같이 이렇게 펄구펄펄기를 매일 하는데 이렇게 몸매가 좋아야죠. 미션지가 있습니다. 정말 미션지도 있고 대단하네요. 자 러비 부인표 파이 먹방을 보여주세요. 미션은 토비아스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유튜버, 먹방, 임준혁. 토비입니다. 토비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임준혁이란다. 닉네임. 이 파이가 실제로 저희 공연에서 토비가 먹는 파이와 똑같이 생긴 파이에요. 이 파이를 롯데호텔 데이커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저희들의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대사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목이 메이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로 약간 목이 메이긴 하는데요. 그 안에 액체나 따로 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실 대사를 할 때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 한쪽에 이렇게 몰아놓으면 돼요.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이거는 소품용은 아니어서 좀 안에 내용물이 달라요.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아 예 알겠습니다. 냄새가 네. 약간 사과향 어떤 과일향이 나는데 맞아요. 사과.. 사과향이 나죠. 사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서 제가 조금 더 얘기 어떤 밀가루와 사과와 약간 과일향이 듬뿍듬뿍 나는 파인데 아 네네. 그럼 한번 그 소리를 가까이서 들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음 음 와 애플파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여기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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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애플파이가 들어와 있어요. 애.. 애플 응 애플 다행 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애플잼 네. 괜찮아요. 많이 당황하셨죠? 수용이요. 루즈에서 먹는 거랑 비교를 봤을 때 어때요? 맛이? 이게 훨씬 달콤해요. 그래? 그거는 시중에서 먹는 그 크루아상 있죠? 그냥 기본 크루아상 크루아상을 먹는 기본이고 이거는 음 정말 애플파이 맛있는 애플파이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배가 좀 불러서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다는데 맛있어요. 제가 또 빵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당 있을 때 그 심세어 빵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항상 앙버터를 먹고 거기 빵집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뭐 이에플파이도 역시 호텔 거라 그런지 가봤자 아주 제대로 하는 거 같네. 어디 거라고요? 호텔. 고마워. 아 네 안손이님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형 빨리 감사합니다. 주엽토비님 얼굴에 묻은 거 까지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두 분 예쁘게 먹어주세요. 아 예쁘게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엽토비님 쵸비님 저기 뭐라고 그랬죠? 아 악플이네요 안 읽도록 나쁜형 동생이 악플 즐거워하는 나쁜형 지금 저에 대한 악플이 엄청 많은데 일부러 안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일부러 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전 이거 먹어야 되니까 이만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편엔 고기를 먹겠습니다 애플파이 배플파이 말고 고기 지현 누나 저희 스윙이 토드에서 러비스를 맡고 있는 지현 누나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연 올라가기 한 10분 전인데요 이렇게 모두 열심히 아직도 목을 풀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뭐 힘든 점은 힘든 점은 많죠 많은데 너무 재밌고요 가사 틀리지 않고 뭐 그런 것들 너무 재밌어요 저녁 고민도 정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스윗톱 화이팅 거기 당신 당신 어서와서 앉아봐 지금 당장 와봐 안 오면 죽어 여기 가 있나 네 저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입니다 수인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수인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협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협이 너무 자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인이 화이팅 화이팅